이제 슬슬 일을 한번 시작을 해 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뚜껑 한번 쓰셔야 되거든요. 안전모자를 쓰셔야 안전에 확실하게. 오늘 어떤 작업들을 다 해야 되니까? 데크 있는 상태에서 상판을 깔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아, 네네, 네네. 어디 저 한 번만 올리자. 오! 아, 굉장한 문제. 역시! 야, 이거 오늘 진짜 또. 아, 심지어. 그냥 가버립시다. 어우, 이게 주장도 장난이 아닌데? 아, 일부러 이게. 일부러? 할 수 있어요.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그, 옛날에. 코미디 보면 이렇게 만나면 누가 부르면. 어? 왜? 아, 그래? 그랬구나? 왜? 아, 그래?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랬구나? 저런 거 좋아하네. 아우! 이야, 무겁다. 우와! 대박! 오우! 오우! 자, 주세요. 네 개. 네 개. 네 개. 목수 아닙니까? 목수 아닙니까? 아, 안 돼. 근데 안. 진짜. 된다니까. 진짜. 흥구린데. 된다니까. 진짜. 흥구인데.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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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다니까. 자, 된다니까. 빨리하고 가면 돼. 우와. 빨리빨리 일을 해가지고 지금. 어? 이제 시간이 없어. 더 추워지기 전에. 아유, 이게 요령이 생기니까 가볍네. 아유, 이게 요령이 생기니까 가볍네. 미니 미니 칫집. 미니 미니 칫집. 미니 미니 칫집. 미니 미니 칫집. 아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유 씨야. 다 갖고 왔어. 아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더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다 갖고 왔어.